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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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정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은윤규입니다. 오늘도 면접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면접을 진행을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팀 범범진님하고 김주영님 들어오세요. 베이스하고 기타분이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빰빰뽕찌 빰뽕 혹시 여기서 야뜨라 할 수가 있는 분 아 베이스 합격! 베이스 합격 베이스댄 아 베 빠라바라바바바바바바올 롬밤 빠오옹 야드라드라 야드라 야드라 야따라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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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연습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준비하신 게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면접자분들 중에서 최초로 이렇게 풀 밴드로 데려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아 최초 좋습니다 네네 아 최초 좋아하시는군요 아 저 리미티드 에디션 좋아합니다 아 리미티드 에디션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지읒 군대 못 갔다온 휴학생 기타리스트입니다 군대 앞에 지읒을 붙인 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아 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범범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무직 베이스치는 범범진이라고 합니다 오 28살 많이 먹었습니다 마 친구네 마 하하하하하 아 나 친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반갑네 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그러면은 어 뭐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많이 사랑받는 곡인 듀크 헬링턴의 카라반을 조금만 편곡을 해서 한번 연주해 주세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렛츠 겟잇 바로 하면 되나요? 어 바로 좋아 바로 들어가죠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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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 돌아왔다 혹시 함박추가 되나요? 함박추가? 함박추가? 원래 이게 되는거야? 이렇게 하나씩 박자 추가 3 1 2 2 2 1 6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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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쁜 기쁜 지지 최총 기껏 기껏 나왔습니다 아 지지 아 지지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 한송빈님 이거 좀 멋있었어요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자초콩하는 박수인가요? 저번에 굴린 덕분에 3단계 업그레이드 하하하핳 아 지난번에 그 면접보셨을때 굴린것 때문에 네 거의 뭐 탈진했죠 아 보기 좋네요 예 아무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는 이 팀 컨셉이 아예 박자 약간 비틀기 뭐 이런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주혁씨는 약간 협의되지 않았던 거였던걸로 아 네네네네 아 저는 사람이고 저분들은 괴물 디펜스 하죠 4명이니까 더블 베이스가 그냥 아무 라인을 만들어보세요 아 이거 깝깝하네 갑자기 이렇게 막 할라니까 그리고 또 즉흥의 향연이거든요 조작사무소는 아니면 주혁씨가 가고 따라가는걸로 해보자 좋습니다 주혁씨가 생각이 좀 있는거 같애 지금 주혁씨가 positive 주혁씨가 Here I think it still works 거기에 솔로까지 예아! 그거지! 아니 이거 보새치고 너무 비싼데요? 이게 깔이 보새깔이 아닌데 이게? 자, 더블 베이스 솔로 렛츠 겟잇! 예아! 우리 루트 피아노니 한번 보여주세요! 선배의 저력을! 우리 루트 피아노니 한번 보여주세요!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왜 즉석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 루트 피아노니! 우리 루트 피아노니! 자, 기타! 와! 우리 루트 피아노니! 드럼도 한번 지죠! 자, 기타! 우리 루트 피아노니! 우리 루트 피아노니! 엔딩으로 더 가갑니다! 엔딩! 우리 루트 피아노니! 주영님하고 주영님하고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면접 도와주신 산상민님하고 루트 피아노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바! 고생하셨습니다!